한국항공우주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2024년 1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74% 상승한 5만4천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13일 대비 약 15.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4월 25일 6만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3월 16일 4만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4월 20일 419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2월 8일 2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6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베인은 213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01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1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3일 가장 많은 3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22일 가장 많은 8천9백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5.47%에서 약 28.2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4월 28일 약 28.34% 최저 지분율은 2023년 3월 9일 약 23.2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4.5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306억원으로 2015년 3,797억 대비 약 마이너스 65.5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11%입니다. 순이익은 약 692억원으로 2015년 2,591억 대비 약 마이너스 73.2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18%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수입 비율은 약 76.67배이며 지난 2015년 29.37배에 비해 약 161.0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49배이며 지난 2015년 6.2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4.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0.96%, ROE는 4.55%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은 5조 3,12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9위, 코스피 종목 기준 64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1,78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5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0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306,5,97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9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692억 8,49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5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2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사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SK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만원을 제시하였고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6만 5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6만 9천 8백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6만 7천원에서 6만 8천 8백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4만 8천 5백원에서 5만 4천 5백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항공우주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지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2시쯤, 30시간 동안 전환, 이렇게 향이 additional 바 Р 선생님이 예측 disclaimer입니다. 세상을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